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꼬이면 꼬일수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이 뭐 한 3개월 이렇게 남은 거지 않습니까? 3개월 이제 선거전 들어가는 걸 빼면 가장 초미의 관심이 여러분 뭡니까? 딱 하나지 않습니까? 공천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개선하는 것은 아무리 목을 여러분들 높이 외쳐도 다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선거제도를 고치지 못했으니까 나올 결과라는 것은 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적 차원에서 결과를 좀 낮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박수를 칠 만큼 그렇게 모범적이고 훌륭한 그런 공천을 국민의 힘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러분 하는 일이란 것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 뭐 아주 간단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잘 뽑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권을 줘 가지고 그야말로 공명정대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딴 게 아니고 공천관리위원장을 훌륭한 분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을 여러분들 훌륭한 분을 모시고 정권을 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공천관리를 하시는 분이 사심을 내려놓고 뭐죠? 선공후사정신이 강하고 주때가 강한 분이 계시면 그럼 그분을 모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물관리 세신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런 공천과 관련해서 아주 귀담아 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좀 자주 소개되는 것은 이 정도 정치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나 한 겁니다.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면 그분도 소개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십니다. 장재원 의원의 불출마는 정권 출범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전국 운영에 대한 책임감으로 불출마했는데 장재원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늦게 할 사람들은 눈 감고 뭉개며 이게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주장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김기현 당대표가 그만두시게 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그만둘 때는 아주 좀 아름답게 포장을 해 가지고 좀 대면 그런 의견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새를 갖춰야지 페이스북에 대해서 그걸 딱 쓰고 그냥 그만두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참 이 보시게 되면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홍준표 시장 이야기가 그냥 그만둘 때는 깨끗하게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2011년 12월 5일 제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지역구 출마한 것을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동대문을과는 달리 울산 남구에는 촉망받는 시인들이 절비하고 영남 중진 용태로는 바로 공관이 혁신공천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한데 무소속으로 울산 강남이 그곳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국회의원도 나오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톡 쏘는 이야기를 하니까 환영을 받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운 맛이 있는 사람이 또 세상에는 있어야 되는 거죠. 울산 남구에 국회의원 나올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니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울산에 살아보지 않았고 울산 남구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지역인 건 알지만 울산 남구가 울산 강남이네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4월 7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 구의원 기초의원선거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선거에서 조작값 15%를 활용해 가지고 울산의 강남구의 구의원을 뽑는데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당선자인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를 낙선시키고 낙선자인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제야 전문가가 다 분석해 가지고 1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분에서 100장당 15장을 마이너스 처리하 그걸 여러분들 누구한테 더해 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줘 가지고 성부를 바꿨지 않습니까 울산의 강남에서 성부를 바꿀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다음에 있었던 10월 11일 강서구청장선거에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개판 제가 일부러 하는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울산 남구가 서울로 치면 강남구고 대구 광역시로 치게 되면 수성구고 부산은 해운대구다 이런 걸 내가 보고 문뜻 떠오른 생각이 야 이런 울산 강남구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구의원도 바꾸는 세상이 됐는데 그걸 보고도 다 입 다물고 다음 선거는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언청 다음 선거는 더 화끈하게 지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를 화끈하게 졌으니까 그거 다 입 다물었죠 다음 선거를 잘하면 된다 지금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다음 선거 잘하겠습니까 다음에 잘하면 된다 다음에 잘하면 된다 그래 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짐승들 나라도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이런데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연세가 좀 있고 하니까 면종복배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써면 뱉고 배어망덕 은인도 모르고 여러분들 배반을 물먹듯이 하면 정치를 하면 안 되고 그런 정치는 말로가 비참해지는데 이참에 용산과 지도부 홍의병으로 분수모로 설친 애들도 다 정리해라 싹수가 노란 애든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정리해라 그런 애들이 당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 홍준표 의원이 선이 굵기 때문에 반대파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대상은 뜨끔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아주 잘 된 공천 사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김문수 위원장이 했던 공천관리라는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과 함께 현역 중진 등 37명을 설득해서 불춤하시기고 어마어마한 일이네 당을 일대에 쇄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노무현 탄핵이라는 태풍의 와중에서도 강남도 전멸이라는 예상을 깨고 우리는 선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천이 여당 야당을 통틀어서 한국정치사에서 가장 깨끗하고 잘 자란 쇄신공천안팩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공천 배제당한 쇄신공천이었는데 김기은 대표도 그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김문수 위원장은 공명정대한 공천을 위해 사람들을 일체 만나지 않고 부천 자택에도 한 달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부 영향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사돈팔조는 물론이고 본인과 인연을 내렸던 수십 년의 인연까지 모두가 다 전화를 합니다 사람을 자기 사람을 심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뚝심 있고 줏대가 아주 강한 사람 아니면 이걸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에 의하면 17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씨가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저는 과장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공천이라도 잘해야 대표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여러분들 지금 남은 것은 선거제도를 개선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득표수 조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게 그냥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여러분들 그냥 떠드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박사학위 봤는데 한 3년에서 5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3년 6개월 이상 정도 때려 파고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뭐죠 감이 있고 촉이 있고 뭐죠 예 경험이 있는 겁니다 다음 선거 반드시 만집니다 안 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세팅의 변수인 조작단만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이 다 모니터링을 할 건데 우리도 선거 끝나면 당일날 선거가 얼마나 조작된지를 다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전산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걱정 안 하실 때입니다 그냥 출구조사 끝나고 여러분들 검표 들어가게 되면 검표가 마무리될 때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 자료가 발표가 되면 그 당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발표 분석해 가지고 얼마나 조작했는지 바로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간 더 걸렸습니다마는 신종사기수법을 사용하든 구사기수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완전히 이름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하는 사람들도 9분 부정선거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변수에 해당하는 조작감만 여러분 입력 5% 할 건지 15% 할 건지 25% 할 건지 35% 할 건지 그것만 정해지면 뭡니까 다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체제가 구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거나 발각될 위험이 있으면 여러분들 조심을 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선거 조작 세력들이 갖고 있는 실력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신조작법 구조작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서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다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 이번에 구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가는 데 그런데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도 그래도 대표를 피하려면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느 분을 모시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고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러분들 다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다 그런데 옛날 일을 복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명정대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에는 구하자 윤심이 어떻고 윤윤심이 어떻고 윤슈퍼 울트라심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 정도와 다른 그런 길로 가면서 그런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옛날 일을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 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